동대문구가 푸드트럭 영업자를 모집합니다. 취업 애로청년 및 취약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자본 간편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3대의 푸드트럭 영업자를 선발합니다. 중랑천 제1체육공원, 제5체육공원 등에서 고정영업을 하게 되고 선발된 푸드트럭에 한 대당 최대 800만 원의 개조비용을 지원합니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푸드트럭 신규 창업 희망자라면 지원 가능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청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신청은 17일까지 구청 경제진흥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을 통해 할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로 전화 문의하면 됩니다.